퍼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데 아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전 매니저가 동일하게 똑같이 갔습니다 예 똑같이 본인 저희 담당이 다 개별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담당 매니저가 지금 현재 오드나 귀연이 안테나나 같이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끼리 똑같고 그리고 우리 매니저들끼리도 다 친하기 때문에 단체 스케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또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 오빠가 브이로그 카메라 그거 신상 사줬다고 했어요 어 맞아요 제가 또 아 뭐 또 멤버 좋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규현 씨와 려욱 씨 그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두 명에게 제가 오즈모 포켓3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화질도 좋아지고 할 거에요